자 오늘은 70지역 보금화의 영향력입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70지역 살리는 제자가 됩시다 70지역 살리는 제자가 됩시다 네 이미 여러분은 제자예요 70지역 살릴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쓰임받기 위해서 훈련받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중요한 분이 한 분 돌아가셨죠? 그거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친정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아베 전 총리가 그 안에 피격으로 세상을 떠났잖아요 주일날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전사님들이 열띤 포럼을 하고 있어요 보니까 아베 잘 죽었다 핵심이 그거예요 저 준비를 해서 한 자씩 마시면서 시간을 가졌는데 아베가 죽어서 시원한 건지 냉커피를 마셔서 시원한 건지 하여튼 그날 따라서 더 시원한 걸 느꼈어요 포럼자 한 분은 전사님이라 그러면 또 뭐하니까 지금부터는 포럼자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밖에 나가셔가지고 그 포럼자가 남부대교구 전사님들이었다 그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포럼자 한 분이 마스크 쓰고 웃었다 그랬는데 어떻게 마스크 쓰고 웃을 수 있느냐 나는 죽었다는 이야기 듣고 시원해서 그런지 슬퍼서 그런지 몰라도 눈물이 나더라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시진핑 죽음이 돼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시진핑도 곧 갈 거예요 아베가 죽은 것 때문에 이렇게 서로 포럼을 하다가 굉장히 시원함을 느꼈던 한 분이 나는 이 다음에 푸틴이 가면 내가 한턱 쏜다 그러더라고요 푸틴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시진핑 그리고 또 김정은 우리 대교회에서는요 앞으로 시원한 열들이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왜 이렇게 우리가 시원함을 느꼈을까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다 비슷한 그런 마음들을 가졌을 것 같은데 그동안 이 아베가 시진핑이 아니고 아베예요 아베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좋지 않은 영향력을 많이 끼쳤던 거예요 그랬죠? 좋지 않은 영향력이 많이 끼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뭔가 남아있는 앙금이 있어서 더 시원함을 느끼지 않았나 그렇게 봐주는데요 오늘 여러분은 영향력을 입히는 사람인데 어떤 영향력을 입히는 사람이냐 서론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영향력을 입히는 사람 오늘 여러분은 좋은 영향력을 입히는 그런 전도자 그런 사역자 조장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청의 목회자 부부 수행회 때 총주제가 인생 마지막 사역 또 사도와 70인 제작을 했습니다 우리의 사역은 마지막 사역이다 무엇에 대한 마지막 사역이냐 70인 제작 우리 전영수 목사님 첫 시간 하시면서요 정리를 얼마나 잘 해놓으셨는지 숨 쉬는 소리도 안 들려 그리고 또 70인 제작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일입니다 70인 제작 세우는 일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하고 또 전력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이것이 나의 사역의 마지막 사역이다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요 믿음으로 사역에 나가면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마지막 라스트 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목표가 달성되었고 작정하셨던 분들 지금도 계속해서 드리고 있잖아요 본당, 헌당 10월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고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70인 제작 사역도 마찬가지 우리의 마지막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내가 중심을 가지고 사역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루어주셔요 세계보금화는 누구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나 때문에 하신 분들은 대부분 우리 남부 대교구일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세계보금화는 저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이게 절대 믿지 않는 그런 웃음을 많이 보냈거든요 웃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세계보금화는 누구 때문에 이루어지냐 물어보면 전부 하나같이 나 때문에 이루어진다 고백을 하고 있어요 왜 나 때문이냐?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세계보금화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나는 뭐냐? 세계보금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세계보금화를 위해서 전도하고 70인 제자 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곧 나에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나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계보금화는 누구 때문에 이루어집니까? 바로 여러분 때문에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고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들어 쓰시는데 70 지역 보금화를 위해서 70 제자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쓰신다 하는 걸 먼저 기억을 하시고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영향력을 입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역자 조장은 영향력을 입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영향력을 입혀야 됩니까? 어떤 영향력을 입히면 될까요? 악한 영향력을 입히면 절대 안 되죠 악한 영향력 사도바울은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어요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오늘 사역자 조정은 절대 악한 분은 한 번도 안 들어오셨네 악한 분은 한 번도 안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님 보시는 악이 있어요 불신앙 불신앙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악이에요 불신앙하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 사역자 조장이 불신앙하면 그 지역 또 그 구역은 전부 불신앙할 수밖에 없어요 똑같이 그렇게 물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은 살아있어요 불신앙도 살아있어요 불신앙하게 되면 전체 영향력을 입힐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사역자 조정은 지역에서요 악은 모양까지도 버려버리고 오직 믿음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70인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선한 영향력이에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사역자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성경 구절은 다 적어놨으니까요 집에 가서 자세히 한 번도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말했어요 이를 위하여 내가 불의심을 받았고 무엇 때문에 불의심을 받았어요? 선한 싸움을 위해서 불의심을 받았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송도 여러분은 누가 봐도 정말 선한 분이다 누가 봐도 누가 말해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선한 영향력을 입히는 그런 우리 전도자 되시길 바라고요 자 세 번째 뭐라고 그랬죠? 거룩한 영향력 그랬습니다 거룩한 영향력을 입히는 우리 사역자 조장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구별된 삶을 살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구별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구별되게 사역자 조장으로 쓰임받고 있는 우리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구별된 거룩한 영향력을 입히는 사역자 조장이 되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영적인 영향력입니다 영적인 영향력 보금에 영향력을 입히는 그런 사역자 조장이 되어야 돼요 빌리포스 1장 12절에 보니까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보금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보금 전파에 진전이 되기를 원한다 이 바울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보금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보금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보금 전파에 진전이 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형평과 처지 또 문제의 사건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 나를 쓰시기 위한 방편이다 이것이 보금의 진전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그런 바울 같은 그런 심정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보금의 70적 보금화에 영향력을 입히는 그런 우리 사역자 조장이 되어야 될 텐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정말 여러분이 이 시대에 정말 보금 증거의 모델적인 그런 인물들 되시길 바라고 참된 하나님이 원하시는 70인 제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70 영향력의 모델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모델들이 전부 나와요 70 지역에 영향력을 입힌 모델들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처럼 이 모델들처럼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인물들을 자세히 보면요 관계가 회복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관계 양육할 수 있는 관계의 형성을 잘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도 현장에서 정말 먼저 좋은 관계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사역자 그런 조장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 속에서 가족에게 친척들에게 또 친구나 또 직장 사업장 동료들에게 이렇게 보금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관계가 완전히 꽝이다 보금을 전할 수가 없죠 우리 지역에서는 지난 화요일 수요일 계속해서 이틀 동안 각각 다른 지역에서 미용 캠프를 했거든요 미용 캠프를 수시를 하고 있어요 왜 미용 캠프를 하느냐 미용 캠프하면서 보금전하고 미용 캠프하면서 교회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편입니다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 이렇게 미용 캠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모델 중에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핍박자였던 바울입니다 바울 이 바울은 핍박자 정도가 아니었죠 세대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순교시킬 정도로 잡아 죽이는데 가장 앞장 설 정도로 이렇게 악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핍박자였던 바울이 보금 깨닫고요 전도자가 되어졌어요 이것은 기적이 아닐까요? 기적이죠 핍박자였던 바울이 전도자가 되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행전 9장 1절에요 사올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그랬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살기가 등등했어요 스대반 순교 이후 핍박은 더 심해졌고요 더 이 바울 같은 경우에는 힘을 얻어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전도한 사람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메색 도상에서 강한 빛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강한 빛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바울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한 빛 가운데 갑자기 앞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바울이 생각을 했습니다 나에게 이렇게 강한 빛으로 나의 갈 길을 막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이 분명히 전능하신 분일 것이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당신이 누구냐 주여 뉘시오니까 물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바울은요 가장 짧은 영접 메시지 들은 거예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몇 초예요? 베드로가 영접 메시지 한 것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의 영접 메시지 가장 짧다 그랬더니면 5초 걸렸다고 그래요 제가 그런데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한 마리 듣고 이 사도 바울이요 완전히 바뀌어졌잖아요 사도가 됐어요 사도 어떤 사람이 사도가 된다고요? 사도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사도가 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는 예수라는 그 가르침을 받았잖아요 사도는 부활한 예수님을 목격해야 사도가 될 수 있어요 봤잖아요 강한 빛 가운데서 나타나신 그 예수님 목격하고 바울이 이때부터 사도가 되었어요 사도가 된 다음에 한 일이 뭡니까? 한 일이 뭐예요? 열심히 훈련 받아가지고 전도 캠프 해야지가 아니고요 4등전 9장 20절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언제 했어요? 즉시로 즉시로 회당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자기가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전능하신 예수님을 증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즉시로 미루지 마세요 생명 살리는 것 미루지 마시고 즉시로 여러분이 해야 될 사역이 있으면 즉시로 할 수 있기를 바라요 22절에는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세계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목하게 하니라 힘을 더 얻어 그랬어요 전도자가 된 이 바울에게 하나님의 힘을 주셨어요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은 사역자 조작일을 하시면서 어떤 힘으로 사역을 하세요? 오늘 우리는요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분이 하나님 여러분을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힘을 더 얻고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힘을 더 얻어서 열심히 보금만 전하면 돼요 사역만 감당하면 생명이 살아나고 또 부응하는 것은 하나님 몫이에요 우리는 전도하기만 하면 되고 캠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뜻이 계시니까요 핍박자 사올을 꺾어서 바울로 하나님이 쓰셨어요 오늘 여러분 현장에도 보면 이런 핍박자들이 있을 거예요 핍박자들 있죠? 없으시구나 저희 지역에는 권사님이 매주 만나서 대상자 만나서 보금전하기 위해서 가고 하는데 굉장히 뭐랄까요 자기 일은 열심히 이야기하면서 자기 이야기는 열심히 하면서 권사님이 이야기하거나 보금전하려고 하면 지금 나 약속해서 가야 된다 무슨 핑계를 대서든지 자리에서 일어나 가고 그래서 한 주 두 주 보시다가 목사님 계속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분을 권사님에게 만나게 해 주셨으니까 다음 주에도 계속 가세요 지금까지 계속 가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동네에서 또 여자분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똑같은 사람이야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또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하겠어요? 제가 볼 때는 권사님의 사명이 그런 사람 살리는 것인데 한 번 끝까지 해보자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왜 그런 사람을 왜 고질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붙이시는가 왜 하나님이 내게 그런 분들을 붙이실까요? 절대 나를 세우기 위해서라고는 이야기를 하나님의 승리 이전에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변화시켜 주실 날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은 아나니아입니다 이 아나니아는요 잘 훈련된 사람이죠 아나니아 아나니아가 한 가장 중요한 일이 어떤 일입니까? 바로 이 핍박자 바울이 담의 세계에서 꼬꾸라졌을 때 하나님이 이 바울을 만나서 양육할 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바울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담의 세계에 이 아나니아를 먼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훈련 과정 중에 있잖아요 오늘도 훈련 받고 다음 주도 훈련 받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더 훈련 실천하는 그런 기간들이죠 영적인 방황은 없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현장에 나와서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아나니아가 잘 훈련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셨어요? 훈련받아야 될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훈련생을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붙여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사역자 조장에게 하나님은 여러분 통해서 양육받아야 될 생명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고요 하나님이 붙여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정 9장 10절 1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의 다메세에게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루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루시되 일어나 직가라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우려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자 여기에 특징이 뭐죠?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어떤 형편에 있었는가 하니까요 환상 중에 있었다 그랬어요 깊은 환상 중에 있었다 이야기는 뭔가 하면 깊은 기도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아나니아는 당연히 훈련받은 지저니까 기도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갓 돌아온 바울이 이때 하고 있었던 일이 뭔가 하면 기도하는 일이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이 아나니아에게 깊은 기도 중에 있는 이 아나니아에게 갓 돌아온 이 훈련생 바울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기도하는 이 바울을 붙여주셔서 이렇게 양육하게 하신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서요 기도하면서 사역하자는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약 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양육해야 될 사람 내가 복음에 영향력을 미쳐야 될 사람 대상자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아나니아가 어느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다고요 담의 세계 이 아나니아 오늘 여러분은 담의 세계 아나니아입니다 담의 세계 아나니아가 맞습니까 여러분이 어디 김포에 사시든지 안산에 사시든지 어느 지역 가면 어느 지역에 전도해야 될 사람 있다고 한다면 훈련생이 있다고 한다면 그 지역에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누가요? 주님께서 주님이 아나니아야 했어요 아나니아야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주님이 부르고 계시다 여러분을 찾고 계신다 무엇을 위해서? 제자 세우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부르고 계시는 걸 기억을 하시고 아나니아처럼 잘 훈련된 제자로서 현장을 변화시키는 그런 전도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중풍병을 앓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중풍병 그것도 몇 년 동안요 8년 애니아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애니아 애니아는 중풍병으로 앓아놓은 지 8년이나 되었던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낳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안 돼 곧 일어나니 루타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중풍병 8년이면 불치병이에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죠 지금까지 온갖 수단 방법 다 써봤지만 고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를 만나서 이 애니아가 중풍병에서 일어난 거예요 중풍병에서 일어났어요 이 애니아가 일어나서 돌아다니니까요 8년 동안이나 누워 있었던 사람이 돌아다니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 애니아가 살던 이 루타뿐만 아니고요 루타와 사론 루타와 사론 지역에 사는 사람 이 애니아를 알고 있었던 사람 전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질병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있으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 전도자이기 때문에 전도자의 질병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신월동에 서남병원이라고 있어요 얼마 전부터 서남병원에 캠프를 화요일 오후 2시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와 전사님과 권사님 두 분이 들어가요 우리가 들어가고 있는 병동은 말기암 환자들만 있는 병동입니다 말기암 환자 그래서 이번 주에 만나서 기도하고 이렇게 복음 전하고 했다고 해서 다음 주에 만날 그런 기약이 없어요 두 주 이렇게 계속해서 뵌 얼굴들이 거의 없습니다 이번 주 만난 분들 다음 주에 가면 대부분이 없어요 돌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시급성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시급성으로 가지고 복음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만난 분 이름이 김선이라는 성도인데요 이분은 20년 전에 신앙생활하다가 중단하신 분 기도해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좋아했어요 저는 예원교회에서 온 오상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만 막 얼굴을 반색을 하면서요 이 예원교회 우리 딸 이름하고 똑같네 그래요 딸 이름이 뭐예요? 예원이에요 큰 딸이 간호라고 했었는데 딸 이름이 예원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지었냐 우리는 예수님이 원하는 교회 예원교회다 그랬더니만 그런 뜻은 아니래요 어쨌든 뭐가 통하는 게 있잖아요 딸하고 엄마하고 20년 전에 신앙생활하다가 방학한 지가 20년 됐는데 이제 복음을 전하고 같이 기도했어요 아멘하고 영접했는데 따님 잠깐 나와서 이야기하자 어머니가 어떤 만약에 일이 있으면 즉시 연락을 좀 해주고 어머니가 소속된 교회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장례식을 교회장으로 할 수 있다 어머니는 분명히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교회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만 이 딸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들으면 너무 좋아하실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왜 오늘 돌아가실지 내일 돌아가실지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 전합니까? 왜 가까운 사람, 친척, 가족 장례 때 가는 것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왜 이렇게 장례식을 그냥 우리 지역에서 같이 짐리하고 인도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한 가지밖에 없어요 관계 때문에 영향력을 입혀가지고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누구를 위해서요? 김선희 씨 최예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세요 말기암 환자로 병상에 계시는데 복음 또 듣게 하시고 곧 오늘 돌아가실지 내일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딸이 복음 듣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구원의 뜻이 있었던 것을 모든 분들도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요 하나님은 이렇게 질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다비다입니다 죽음 가운데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다비다 여러분도 다비다처럼 되기를 되고 싶지 않으세요? 빨리 천국 가고 싶구나 나도 나는 할 수만 있으면 이 다비다처럼 한번 죽었다가 또 다시 살아나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있는데요 전에 어떤 지난 전에 교구였는데 장례식을 이제 하관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이 벽제 화장장에서 내려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한테서 목사님 또 장례 초상이 났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저렇게 하자 운운하고 교회에 도착했잖아요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지났나 그러는데 목사님 다시 살아났대요 이야 지금도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있구나 다비다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죽었던 사람이에요 살아생전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입힌 사람이에요 복음에 영향력을 입혔어요 구제와 또 선행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이 많더니 그때 병들의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다비다가 죽었는데 다비다가 얼마나 영향력을 많이 미쳤던가 하니까요 사람들이 너무 가슴 아프고 떠나보내기 싫어가지고 시체를 누여 놓고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를 불렀어요 베드로가 이 다비다에게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다비다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예술사 이름으로 이 다비다에게 명령했더니만 다비다가 일어나 앉은 거예요 4등전 9장 42절에 보면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요파 사람들이 장례식이 언제냐 조문 가야지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다비다가 일어난 거예요 다비다가 살아났어요 다비다 안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요파 지역의 모든 사람 다비다가 죽었다는 것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이 다시 살아나니까 요파의 온 지역 사람들이요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전부 예수 믿었다 그렇게 기록은 안 돼 있어요 그중에 정말 악한 사람 아마 다비다 이후 나중에 또 예수 믿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어요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소수 일부는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오늘 귀한 여러분들 우리의 죽음에도 하나님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통해서도 생명을 살리신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시면서 특히 지역에 초상이 났을 때 짐례가 됐든 조문이 됐든 간에 우리 목사님 중심으로 같이 잘 협력했어요 초상이 나면 그날은 특별 캠프예요 장례 캠프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모든 사역을 중단하고요 평소에 하는 사역은 중단할 수 있지만 이 장례는 평생에 한 번에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일을 위해서 같이 관계를 갖고 또 조문을 하고 또 짐례를 하는 가운데 가족의 마음이 문이 열리고 또 이 장례식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사도행정 구장이 나오는 바울과 아나니아 애니아와 다비다와 같은 어떤 문제사건 어떤 오름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우리는 현장에서 영향력을 입히는 그런 우리 전도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70지역 제자사역입니다 70지역 제자사역 오늘 우리가 지역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 70지역에 영향력을 입히고 거기에 숨겨진 제자들 그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살려야 됩니다 살려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제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먼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제자가 세워져야 되는데 여러분이 영향력을 입히기만 하면 되어집니다 어떤 영향력입니까? 보금의 영향력, 기도의 영향력, 전도의 영향력을 입히기만 하면 여러분 같은 제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이미 제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제자를 하나님이 세우기로 원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내가 참된 제자로 세워주고 또 여러분이 제자를 세워나가면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적인 예를 한번 보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예수님이 3년 공생의 사육을 하시면서 제자 세우셨어요 열두 제자 70인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70인 제자 이 제자들이 현장에 파송이 되어졌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흑암이 꺾였어요 흑암이 꺾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역을 밟고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동안에 지역에 흑암이 꺾여요 영적인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전도자인 여러분, 제자인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 가문 흑암 지역 민족 흑암 2, 3, 7 나라 5천 종족 잡고 있는 이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작은 두 번째는 마가다락방이 모인 70인 제자입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들어갔잖아요 거기는 예수님이 세워온 70인 제자들 포함이 된 줄 믿어요 언약을 잡은 70인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이때 기도했을 때 뭘 받았을까요? 최고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응답을 받았어요 최고의 응답을 받았다니까요 성령축만 이것보다 더 큰 응답축복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은 이미 성령의 사람이에요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이유가 여러분이 지역으로 살릴 수 있도록 70지역 제자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는 15나라의 산업인 제자입니다 15나라의 산업인들 이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왔잖아요 목적이 돈 버는 거예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들어갔다니까요 한 일이 뭡니까? 자기가 가져온 물건 판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어떤 물건 거래를 한 것도 아니고요 수입한 것도 아니고 마가다락방에서 같이 함께 기도했어요 함께 응답을 받았습니다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15나라 산업인들 똑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현장인 자기 나라에 가서 전도하고 선교했어요 전도자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입니다 보금전하다가 순교한 스대반의 스대반은 집사잖아요 집사의 할 일은요 교회 행정적인 일을 위해서 세웠어요 사도들은 오직 보금전하고 또 기도하는 일 전부 하고 이 집사들을 세울 때는 교회 행정적인 일을 위해서 세웠는데 이 스대반이 보금전했어요 보금전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보금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돌을 들고 결국은 스대반을 향해서 던졌어요 스대반은 보금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이 스대반의 환란 때문에 보금은 점점 더 확산이 된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작은 다섯 번째는요 사마리아를 보금한 빌립 집사입니다 빌립 빌립도 역시 집사예요 스대반과 더불어 집사인데 빌립이 스대반 환란 이후에 성도들이 전부 흩어지게 된대요 이때 빌립은 사마리아로 갔어요 누가 가라고 해서 간 게 아니죠 자원에서 사마리아로 갔던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 언약이 마음속에 담겨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지 않고 사마리아로 가서 보금전했어요 캠프팀들이 같이 간 게 아니라니까요 혼자 갔습니다 한 사람이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지역 이 빌립과 같이 정말 보금의 중심을 가진 한 사람이면 지역은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가서 한 일이 뭡니까 보금전한 것밖에 없는데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70인 제자들이 현장에 갔을 때 흑암이 꺾였다 그랬는데 귀신들이 떠나가고 그 모든 사람들을 찾고 있었던 질병이 떠나갔어요 보금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보금을 깨닫고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잖아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사마리아가 완전히 보금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지역에 세우신 하나님 뜻이 뭐냐 하나님은 지역에 보금에 영향을 입히고 죽어가는 생명 살리고 현장을 보금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신 것을 기억을 하시고요 정말 스대반처럼 정말 빌립 집사처럼요 중심만 가지면 됩니다 이미 여러분 심령 속에 원약이 심어져 있으니까 정말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 지역을 변화시켜야 되겠다는 그 중심 가지고 나아가면 변화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바울을 확립시킨 아나니아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나니아 바울을 변화시켰어요 우리는 보금을 전하다 보면 대부분 만만한 사람이 이렇게 찾아가서 보금 전하죠 그런 경험이 있나요 없나요 저는 있어요 합숙 가서 1차 합숙 가서 그때 처음 이제 다락방 훈련 이렇게 갔는데 전도하러 두 사람씩 두 사람씩 짝을 보내서 내보냈잖아요 나하고 같이 간 친구는 곧 이제 군 입대할 친구인데 입대하기 전에 합숙 훈련 왔다 그러면서 같이 짝이 돼서 전도하러 갔는데요 나는 돌아다니다가 놀이터에서 애들한테 이렇게 보금 전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있고 애들은 또 다 뭐 흩어지고 가고 웃고 그래가지고 내 짝은 어디서 뭘 하시나 이렇게 봤더니만 이 친구는요 상가 가게마다 이렇게 들려가지고 하나하나 보금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 하나 이렇게 가서 봤잖아요 보금을 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리고 그 튀김 닭튀김 하는 가게에서 그 준비하느라고 바쁘잖아요 계속 움직이는데 보금까지 다 전하고 그분이 겁을 안 하니까 영접기도까지 하고 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난 충격을 받았어요 와 내가 목사가 아니라 제가 목사구나 나는 평신도고 보금으로 답이 난 저 친구가 훈련된 저 친구가 목사 같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오늘 여러분 보금 깨닫고 난 다음에 충격받았죠 전도 깨닫고 난 다음에 충격받았잖아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보금 전하면 돼요 안 하냐 상대가 버거운 상대든 뭐 가벼운 상대든 빈부귀천 따질 것 없어요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보금입니다 보금만 전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켜주시고 능력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세 번째는요 요파 지역의 무두장이 시몬입니다 시몬 무두장이 시몬 이 시몬은요 요파 지역을 보금화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요파 지역 여기에 살면서 전도자 바이 뭡니까 베드로를 모셔왔어요 자기 집에서 먹고 지내면서 보금운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선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여덟 번째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 흩어진 자들이 모여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영향력을 입혔느냐 흩어진 지역 지역마다 가는 곳마다 보금전했어요 그랬더니만 사도행제 11장 21절에 보니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주의 손이 함께하셨다 그랬어요 오늘 여러분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가운데 주의 손이 함께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어주시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사역을 감당하시고요 작은 아홉 번째는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한 기도입니다 베드로가 보금을 전하다가야 감옥에 갇혔어요 해가 뜨면 날이 밝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미 야구보가 순교한 그런 상황 스대반이 돌에 맞아 순교한 이런 상황인데 이 베드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만 그날 밤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입니까? 베드로가 감옥에서 주의 사자의 도움으로 나온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죠? 핍박자 헤롯은 벌레에 먹혀서 죽었어요 사람 잡아먹는 벌레가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저는 성경에서 봤어요 벌레에 먹혀 죽었다 충이 먹어서 죽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오늘 필요하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라도 여러분의 사역을 하나님이 손으로 붙잡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는 선교사를 파송한 오인일조입니다 안교교에서 오인일조가 구성이 되어져서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뭘 하도록 했습니까?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도록 생명 살리도록 선교사를 파송한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쭉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는 70지역 제자 사역을 위해서 함께 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을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지역에서 해야 할 일이 뭐냐 영향력을 입혀가지고 지역에 숨겨진 제자를 찾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고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70지역을 보금할 수 있는 그런 제자 영향력을 입히는 제자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런 전도자로 하나님께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70지역 보금말을 위한 전도자로 세워주셨는데 지역을 살리는 기준은요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 예레미야사 5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예수사렘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며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어떤 사람이요?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한 사람입니까?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어떤 한 사람이죠? 보금을 증가하는 한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과 가문 살릴 한 사람 여러분 지역 살릴 한 사람이에요 지역 보금말을 위해서 영향력을 입히시면서요 지역의 제자를 찾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이 뭐냐?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순례자 정복자 하나님은 우리를 남은 자로 불러주셨어요 남은 자가 어떤 사람이죠? 보금으로 답이 난 사람이에요 보금으로 답이 난 사람 오늘 여러분은 이 시대의 남은 자예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애니아처럼 병이 들고 어떤 문제 사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보금으로 답이 난 남은 자인 것을 확신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사회가 하시면서 보금만 전달하면 돼요 그러면 현장의 문제는 회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순례자입니다 어떤 순례자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어떤 기도예요? 나를 넘어선 기도예요 나를 넘어선 기도 초월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누가요? 바로 여러분이 이런 초월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흑암의 세력이 나를 넘어선 초월의 역사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대부분이 긍정하지 않는데요 흑암의 역사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세요 어떤 응답을 주세요?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은 흑암의 세력이 나를 넘어선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공간 초월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정복자예요 무엇을 정복해야 됩니까? 흑암과 싸워서요 현장을 정복해야 돼요 여러분의 현장이 뭡니까? 바로 살려야 될 주가는 생명 바로 여러분이 있는 현장입니다 오늘 모든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 70지역 보금화에 영향력을 입히는 그런 전도자 또 그런 사역자 조장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사역자로 조장으로 세워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현장에서 정말 시급한 주가는 생명을 살리고 또 현장에 세워져야 될 제자들을 훈련시켜 나가는 사역자 조장 다 되기하여 주옵소서 바쁜 시간 불구하고 이렇게 훈련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셨던 또 70인 제자에게 주셨던 그 힘과 능력을 갑절로 덧입혀 주옵소서 이어지는 모든 시간을 위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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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